10편은 다윗세시가 제일 많습니다. 10편은 오직을 깨달은 사람들 유일성에 응답받은 사람들 제 청주에 응답받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랩런트는 10%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담이 생긴다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깨달은 거죠. 유일성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유일성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죠. 왜 나는 안되는가? 사실 여러분이 다 되는게 정상인데 안되고 있잖아요. 그걸 오늘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10편은 150편인데 다윗이 절반지였어요. 그렇다면 다윗을 가지고 봐도 무리가 없겠죠. 자꾸 우리는 이걸 하려고 하는데 뭘 놓치느냐 하면 됩니다. 다윗이 가장 세계를 움직이고 행복했던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이 능력을 가지게 되었던 비밀이 있다니까요. 오직이란 유일성 재창조는 물론 복음인데 그걸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이걸 찾는 겁니다. 이 단어는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못 찾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찾으면 물론 복음과 함께입니다. 이 찾으면 나와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당장 찾아낼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병원에 눕혀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 누운 것이 잘못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저는 병원에서요 5년 동안 식물인간 되어있다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 아주 작고 유치한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린 여기 앉았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내일 우리는 희망의 축복에 많은 걸 가지고 예배드리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요. 자, 다윗이 이걸 어떻게 배웠는지를 오늘 성경 가지고 찾아옵시다. 일가입니다. 여러분, 일가에서 해야 될 포럼이 뭡니까? 도대체 시편은 뭐냐? 150편인데 모세도 하나 기록했습니다. 고라자손이 열 편 기록했어요. 성각 외로 레위 사람이 열두 편 했어요. 솔로몬도 두 편을 썼어요. 그 중에 다윗이 73편을 썼다.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포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섬의 작품을 남겼다. 다윗과 같이 똑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다. 대단하지요? 73개를 남겼어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개급해요. 빨리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틀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73개 기록하고 나니까 세상을 뒤집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 비밀이 없으면요. 여러분 못 이기죠. 심지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확실합니다. 정인 오늘 지금 다윗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시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편 중에서도 73개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골랐어요. 중요한 걸 4개 골랐는데 먼저 지금 다윗이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이 아니죠. 기도에 굉장한 행복과 여기에 대한 힘을 누리고 있었다. 이미 다윗의 시 가운데서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 받은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에 복음의 능력 누리고 있으면 성공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불신자에게도 줍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시 소임 받는 것 우리는 진짜 그것을 부탁합니다. 이갑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여기선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10편 1가에서는 뭘 결단 내려야 되는 거 하니까 내가 가장 행복 누리는 말씀 기도 복음 찾아야 되겠다. 전도 전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부터 찾으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찾으면 다윗에게 온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랩런트와 많은 중의자가 지금 깨달아야 될 여러분의 믿음에 걸었습니다. 이 축복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에 걸었으면 이 축복을 담아야 됩니다. 복 없는 사람 누구냐? 악인의 깨를 줬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밥을 먹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복이라는데 아니면 성경에는 복 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오래 사는 건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사는 사람 그걸로 밥 먹고 그걸로 자식 키우는 사람 저주 받은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이게 중요한 거 나왔지요. 주야로 요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이 심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그쪽 나무가 심을 때 고통도 있지. 그렇잖아요. 악한 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에 나는 겨워 같다. 성공이 있어요. 잠시입니다. 아! 재밌어요? 잠시입니다. 바람이 확 불면 겨달아 가듯이 휴악 내라. 이걸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믿음에 대한 중요한 걸 가지고 있으면 다함껏 걸으십시오. important things regarding faith then you need to have a vessel to place that in. 삼가입니다. 이제 다윗의 삶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라고 삼가의 얘기했냐? 요호와 께서 나의 목자시다. 이것은 삶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요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여러분 좋을 때 위기 때 언제든지 고백해서 허감 꺾어야 돼요. 요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다윗은 굉장히 자기 이 부분에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자 렘넘드에게 부탁하고 우리 중위자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본 사람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 가운데 황당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지구의 어떤 면에서는요 공공의 적입니다. 결국 공공의 적이고 그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래가지고 지구상에 건물을 부도 내놓고 나라 어지럽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부도내가지고 교회에 어지럽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교회가 계속 내려가도록 기다리잖아요. 그것도 범죄입니다. 사실은 불신자로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꼭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응답으로 가라.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혹시 어려워면 내가 잘못된 건 회개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면 돼요. 내가 공부를 게을리해서 점수가 작게 났을 때는 생명 걸고 공부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면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 물 가으로 인도하신다. 지금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나의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위기 왔을 때 내 잘못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은혜다. 은혜의 시간이요. 뭐라고 되는지 압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해하시나 다윗이 고백했어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잘못 해놓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면 안되죠. 물론 뜻은 있어요. 얻어맞는 뜻이 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뜻 하는 겁니다. 그러고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주의 인자심이 영원 함이로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일어나는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다윗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더니 어떤 힘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중에 10편 103편 입니다. 여기 시편 23편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3편 103편 다윗의 중요한 시들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그 은혜를 송추하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니고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그걸 송축하는 겁니다. 은혜만 준 게 아니요. 나에게 큰 배경을 주신 여호와 엄청난 배경이죠. 이걸 송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구원을 주신 여호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영혼으로 만족 해오사 나에게 은택을 주시고 내 죄를 사시고 그리고 뭡니까? 인자와 긍율이 한해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 다음에 은혜를 송축했습니다. 어려움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것으로 인도 하시는 여호와 이게 5절에서 12절까지 나와요. 이게 1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 오래 참으시는 여호와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돈과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악을 멀리 보내신 여호와 그럼 뭐랄지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위한 같이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고백을 했어 나의 연약도 아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송수구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했죠. 배경을 송수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여호와를 송수구해라 능력이 있어 여러분의 산업을 도우는 능력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수구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수구해라 여호와 하나님 임자하시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수구해라 다윗이 십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한 거예요. 이런 걱정 하지 마세요. 오직 갖고 있는데 왜 걱정하지 갖고 있다니 그렇지요. 누구 보고 여러분 보고 제 여자는 공주병 걸려있어요. 그건 공주병 아닙니다. 여러분 공주이기 때문에 직업병이요. 우리 다락방이 못살려 왕자병 걸려있어요. 아닙니다. 직업병. 이미 갖고 있다니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성은 찾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걸 놓쳐가지고 이 놓치면 이걸 찾는 방법들이 나갔습니다. 이러면 다윗에게 온 응답 그대로 내려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있었던 언다. 시편 78편 70-72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청소년 시절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시절이요. 도전하는 시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하십시오. 도전이지요. 곤략 꺾었습니다. 사무엘의 청년 시절입니다. 이때는 뭡니까? 많은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 고난은 왕이 되는 훈련입니다. 시편 23편 앞으로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어렵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훈련 그런 걸 어렵다 합니까? 그런 건 훈련 여러분은 큰 어려움 왔다 나 게임 큰 거 한다 생각하면 돼요. 요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승리했잖아요 실제 임금 시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14절 이런 사람 되세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좋은 차 타도 그 다리지요. 교회는 아무 상관없어. 다위에서 뭐라 해야 하는지 압니까? 나는 왕궁에 잠을 자고 있다. 나는 상아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 여호와의 은약계는 바람 부는 데 있다. 다위에서는 잠 제대로 안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위에서 보면서 진짜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리고 성전 짓는 게 꿈이었어요. 이러고 자기 전 재산을 성전 짓는 데 싹 다 드리고 갔어요. 멋진 왕이예요. 우린 안 그러고 우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들 어떻게 합니까? 집부터 빨리 해. 교회하든 말든 좋은 집부터 빨리 해. 혼자 타고 다녀야 돼. 교회 상관없어. 죽을 때도 교회 안 받칩니다. 불신이 죽는데 멸망한 데 다 갖다 받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 줘야지. 그래 자식 싸우고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의 재산을 받아 성공할 정도 같으면 인생 포기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들이 전 재산을 교회 세 개 보고만 다 드리려고 가도 여러분 밥 먹고 살아야 돼. 이 다윗의 모범이예요. 내가 볼 때는 모델이라 모델. 렘넨트의 신앙의 모델.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를 알게 하는 모델. 우리가 눈을 바로 떠야 됩니다. 그릇의 모델이 세상살이하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전혀 어려움 안 느꼈습니다. 이것 보세요. 다윗은 실제 힘이 있었어요. 이겁니다. 구원받은 걸 소홍축했어요. 이 구원은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주인 그것을 소홍축했어요.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소홍축했다니까요. 그리고 거의 나는 궁금한 게요.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궁금한 게요. 왜냐하면 내가 겸손한 척해야 되니까 그냥 말 안 했는데 대묵고 싶은 게 있어요. 대묵고 싶은 거. 당신 거 안 믿지 않냐. 대묵고 싶어요. 또 뭐 이담 병원에서 내보고 유황성모 가서 사단 얘기만 하는 거 왜 해? 이런 질문을 하는데 대묵고 싶은 게요. 나는 무당 500명 넘게 전도를 했는데 아니 혹시 사단의 존재 안 믿는 거 아니냐. 묻고 싶어요. 다윗은요. 기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의 여와를 소홍축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시피는 물론 모세시도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지은 시마에도 열 편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세 개가 다윗의 시라면 시피는 다윗의 것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할 때 제가 이 메시지를 주면 두 달 전에 써내거든요. 이걸 써서 내는데 쓸 때 내가 그래 다윗 얘기다. 지금 어린이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오직 어떻게 합니까? 나 공부도 잘하는데 유일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니까요. 이것부터 찾아요. 그러면 유일성은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여러분을 주는 것이지 아무나 갖고 있다가 백업주들이 주는 거 아니란 말이죠. 밥 한 그릇 해서 주도 주는 게 아니고 소중하게 놔두었다가 여러분에게만 주는 거 있어요. 그 축복 주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렘데이의 중요한 시간에 축복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시간에 이 응답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에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도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나의 목자의 심을 증명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하늘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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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